차라리 외구랑 싸우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짓은 정말 싫습니다. 어명인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? 전 이제 그만 좀 칼을 내려놓을까 합니다. 그게 무슨 말인가?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. 이보게. 사실은 꿈에 자꾸 정몽주가 나옵니다. 철태를 맞아서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절 가만히 바라봅니다. 아무래도 절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. 전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제주도가 높이 없으니까. 그럼 제가 함께할게요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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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